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두 사람을 갖고 있는 원래 매력은 그거를 잘 부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오 연기를 일단 처음 해봤는데 제가 연기를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역할이 조금 변대스럽게 자꾸 감독님이 욕을 하셔서 감독님이 연기자세요 맞아요 조금 못 따라간다니까 그냥 자신을 넣어라 근데 지금 좀 적응이 되거든요 제 스스로가 좀 그런 우리 안에 있었나 봐요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나는 다 나 나는 다 나 나는 다 나 애교가 좀 많이 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의외였어요 굉장히 웃음도 많고 장면도 많고 오오오오 기억이 짱인가봐요 그래서 더 친해지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연기 헤이맨 헤이맨 그렇게 좋니? 착각에 빠지는 느낌은? 최대한 살려줘요 이제 한 번 더 가볼게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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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짓궂어요 서로 인정해요 서로에게 엄청 짓궂해요 제가 차리면 나는 저는 떡같은 약간 철떡 하하하 나 뭔 말인가 했다 하하하 오빠가 하나 더 생각한 거 같아 우리 수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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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고 싶다기보다는 둘 다 오빠 했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잘났으면 좋겠네요 하하하 컨디션 괜찮아요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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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바비오빠한테 너무 고마워요 너무 열심히 도와줘서 너무 고맙죠 보다? 오빠가 한번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뭐 아이콘이든 바비오빠든 제가 필요한다면 내가 막 내가 막 하여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이는 너가 나 일찍 봐줘 아 맞다 너무 솔직히 진짜 나 혼자서 죽을거 같아 얘 몸조랑 해 호막하게하네 약간 범포카 페스티드라이버같애 펄렘펄렴 아 진짜 너무 즐거웠어 hierarch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남았지 전혀 감이 안잡지 어 şunu 어 수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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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촬영과 끝나면 동시에 지금 딱 기쁜 시기 asz 서 잠에서 초 ficou 서 ом 눈물